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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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보고 여기다 쓰시는 거야. 기억을 계속 써야지. 네, 네. 기억을 하고 다 한둘 써보셔소. 기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래, 이렇게 쓸지 모르니까 내 오시는 거지. 아무튼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거. 고기야, 너 소중먹기 보고 쓰는 거면 배우실 수 있겠지요? 어르신, 퀵이 어떻게 봄 짜렀으려면 기장으로 해봐야죠? 봐야, 봐야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기억을 보고 여기다 쓰시는 거야 기억을 계속 써야지 계속 쓰셔 기억을 기억을 한 줄 써보시래요? 아, 그러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배우시는 거지 쓸 줄 모르니까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보고 쓰는 거면 배우실 수 있겠지요? 응 Hypomet념 1, 2, 3, 3, 2, 3, 5, 4, 6, 4, 5, 4, 5, 6, 4, 5, 4, 5, 6, 5, 6, 6, 6, 5, 6, 7, 7, 7, 8, 6, 8, 9, 9, 10, 10, 10, 11, 13, 14, 14, 15, 20, 14, 16, 16, 18, 14, 16, 25, 26, 20, 15, 16, 16, 17, 3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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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 흘린 아멘 이런 순간도 가볼 수 있겠죠. 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책임가되네요. 그쵸? 식감음을 좀 쓰셨죠? 식감음을. 식감음을. 와, 물 장난 아니네요. 비가 밤새 많이 왔나봐요. 아, 어떡해. 선생님, 이제 오늘 계약서 썼어요? 글쎄요. 네. 어때요? 수월해요? 쓰고 나니까? 하나의 과정이니까 과정이 리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죠.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서류상에 가는 거고 일하는 분이 더 중요한 거죠. 서류는 서류뿐이고. 서류에서 인생의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평가 관련해서는 또 평가인데 기본적인 거니까 가고 가야죠. 참 어려워요. 그쵸? 몇 가지를 다 우리가 맞추고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이제는 벼 이석도 이고 가고 있고 가을 이고 가고 있네요. 시작인가요? 바람 부는 것 좀 봐요. 나무에 흔들리고 죽이고 있어요. 아우야. 여기가 선생님, 방산 어디예요? 방산 어디예요? 어디야? 글쎄요. 송현이인가요? 그런가 봐요. 송현이. 송현이. 양구 시내에서는 몇 분 걸리죠? 30분. 30분이요. 30분이요. 드라마틱하네요. 이렇게 몽골이 만들어 갔다 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 게. 햇볕이 지워지는 게 너무 환상적이네요. 아 예쁘네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참 오늘 행복하네요. 드라이브를 통해서. 맛있는 거 봐주세요. 맛있는 게 뭐가 맛있을까요? 바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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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서 봐주세요. 바나나. 바나나요. 네. 오늘 잘 보낸 하루.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반이에요. 그렇죠?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네. 매일 하는 말이지만 한마디 해주시고 마칠게요. 네.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세요. 네. 자신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쉬세요. 아 쉬세요. 네. 좋아요. 네. 쉴게요. 화이팅. 네. 쉬야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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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아 문앞에 두꺼비가 있었데 우리집에 됐어? 문앞에 두꺼비가 있었데 우리집에 장식에서 너야 ? 제니는 오늘 수고하셨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